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 탐조를 나가보았습니다. 흰띠암 검둥오리 무리가 한가로이 섭식을 하고 있네요. 까마귀 몇 마리가 하천에 모여있습니다. 까마귀들도 이렇게 격하게 목욕을 하는 건 처음 보네요. 말똥가리 한 마리가 들며클 내려다보며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 바로 위에 전깃줄에 까마귀 한 마리가 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불편한 심기를 여지없이 드러냅니다. 카메라의 디지털 줌 기능으로 한껏 당겨봅니다. 까마귀가 말똥가리를 때리고 말똥가리도 참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똥가리는 무리하지 않습니다. 괜히 까마귀와 싸우다 다치면 말똥가리가 더 큰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이를 알고 있는 까마귀가 날개로 말똥가리 머리를 후려치네요.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소음을 만들어 말똥가리가 사냥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자신들의 영역에서 위험한 변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맹금류 체면 한번 제대로 구겨줬습니다. 지나가던 오목눈이도 담아봅니다. 맹금류 체면 또 trois